2. 3. 3. 4. 5. 5. 5. 5. 5. 5. 5. 5. 5. 자 그러면 이쪽으로... 5. 5. 5. 5. 5.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거야 이거?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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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5. 5. 6. 10. 7. 실행 noget quando 제외 1. êu 1. building man 보낸 인사 contributed ab 5. sua a いる Non n e 수상해 보이는데? 어 일단 던져봅시다 얘만 색깔이 달라 아 맞네 함정이었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가자 지옥 갈뻔했네요 이건가? 뭐야 움직이기네? 뭘 움직여? 아 망치? 아 치라고? 로이 이렇게 해서 쇽 재밌네 일단 저걸을 밟아서 밟으면 뭐 내려오나 아 물을 붙이고 뿅 아 올리라는거구나 자 에? 아 뭐 관성을 받아야돼? 그러면 만 이쯤? 우와 어? 아 이것도 이것도 해야돼? 야 게임이 참 즐겁네요 그래서 이쯤? 와 기가 막힙니다 게임 진짜 아이디어가 참 진짜 와 굉장하니까 진짜 이거는 누르면 누르면 아 해서 그 다음에 복기로 이 정도면 됐겠죠? 음 그렇군요 뭘 거 없겠지? 음 치고? 날아서? 팔은 필요없어요 어? 어 누가 봐도 저거다 뭐 삼각형을 맞추면 되겠죠? 이쯤에 담아면 되지 않을까? 아 너무 어 뭐야 안 맞았는데? 그냥 주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지나는 자 보자 어 그렇군요 어 그렇군요 아 나왔다 이거를 던져서 한 번 더 던져서 던져서 그렇군 그러면 그러면 또 그걸 해야지 한 이 정도면 되겠죠? 짜잔 어 야 넘어가면 어? 어 너무 세게 했나봐 어떡하죠? 어 어떡하죠? 음 아까 저기가 아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여깄네 여기서 치면 되겠다 아 세 번만 치자 선생님 됐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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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아 그럼 이쪽으로? 슈욱 하고 어 여기로 가는 걸 텐데 그럼 이걸 다시 쏘고 이게 뒤집어지죠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이리로 가서 점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네 그러면 이렇게 오면은 딱 저기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나 가보자 엽차 엽차 아이씨 안됐어 엽차 됐어 됐어 손수께끼를 풀었어 와 힘들다 여기 너무 힘줬네요 여기 옆에 구조물이 있었다고? 어?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? 아 그래요? 그렇군요 뭔가 피지컬로 푼 것 같아서 이번 것 좀 만족합니다 정신 승리 한번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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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요 너무 잘 안전해 네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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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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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